미안해 미안해 저같은거는 쳐다보지도 않는답니다 오늘 이분들이 여기를 휘어 잡을겁니다 잡을때 여러분들께서는 같이 마스크를 쓰시고 박수도 쳐주시고 반호도 질러주시면은 이분들은 더욱더 열심히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자리야! 열중이셔! 자리야! 여자들 군대 안갔다오는게 열중이셔서 할지도 모르잖아 해봐! 복수도 해봐 시작! 열중이셔! 아 이거 놀고있네 진짜 전달한다니까 군대를 안갔다오는게 안되는거에요 복댕이 시작! 열중이셔! 이런거를 얼마나 잘해 차렷! 앞으로 나란히 여기를 바보야 바보야 앞에 아무도 없으면 안하는거에요 자리야 복숨을 얼마나 잘해 정신 차려 복댕아 그래도 일부러 우길라고 한거에요 여러분 이제 웃으시고 그리고 신나는 믿음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개합니다 복댕이야 복숨입니다 자 맞수 함께 인사합니다 복댕아 복숨 이건 내꺼야 이건 내꺼야 내꺼 뺏어가지마 왜그려 남의꺼 뺏어갈라 그려 아이고 오랜만이에요 아휴 그동안 그래 고생들 많으셨지 오늘도 사실 못할뻔했네 그죠? 왜냐면 코너런지 나바일지 그놈 때문에 다들 건강하셔서 오신 분들이죠? 감기 안 흘리셨죠? 난 진짜 겁나더라구요 요새 진짜 나 그래서 물도 빨리 안먹어요 물도 빨리 먹으면 호나오기야 호나와서 물도 빨리 안먹으면 자 그래서 오랜만에 왔어요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 우리 여기 아까 소개 멋지게 해주셨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복드리고 웃음을 드리는 목대기 목소리입니다 근데 아주 뭐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많이 우셨네 많이 우셨는데 일단은 우리가 요 북소리 장북소리 갖고 한번 멋지게 한번 풍악을 울리려고 했는데 시작을 쫙 그래야 저 멀리서 있는 분들이 저기 뭔 일이 있는거 딱 몰려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그냥 오는 것이 아니야 그냥 막 여기서 여러분들이 막